자 대바대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구요 해그 소리가 작다 찾았죠 신비롭구만 찾았어 우리 14번 친구 김영감 못봤어 우리 김영감 못봤냐고 일단 여기저기 작업은 해놨어요 거기 거기 아 더키라고요 소리 지금도 작아요 김영감을 찾아서 김영감 불러와 걸어줄게 게임 소리에 비해 제 목소리가 더 크다고요? 내 목소리 듣기 싫으니? 여기 도망갈 경로에다가 미리 다 이렇게 또 그려줍니다 갈고리에서 꽃가루 나오는건 지금 저기에요 무슨 이벤트 불포 이벤트인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럴걸요 3주년 이벤트인가 3주년 이벤트인가 구했어 이 녀자식 김영감 내려오라 했더니 저기 있죠 저기 있죠 우리 14번 친구 내가 예상했는데 예상해놓은거는 다 못맞혔지만 일단 쫓아 가요 우리 14번 친구를 쫓아 가는데 얘는 뭐하는거야 너는 넛러x2 넛러 뭐하는거야 지금 할미의 소중한 보물상자를 건드리지 말아요 저기 또 뛰어가죠 일단 세명 다 부상당한 상태니깐 지금 여기서 합방 넣으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게임 볼륨? 자 한번 더 으어 으아아아아앙 으응 음 있고 아직 있고 이쯤에다가 이쯤에다가 애매합니다 여기다 놓고 아까 그 14번 친구를 또 찾아야 되는데 여기 쯤에 하나를 해놓고 왜 이렇게 조용해? 애들이 갑자기 조용히 아무도.. 어 여깄다! 일단 그리고잉! 뭐 아냐 여기서 뭐 아냐! 어? 거기 가면 또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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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있지랑 또있지랑 이놈의 자식들 일루와 일루와 이놈의 자식들 일루와 순서 woods 뒤뒤뒤뒤뒤비디딤딤디디딤디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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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구오오 schedule 안 내리면 맞아야지 느끼 내리면 뭐하냐 얘는 두명누었구영 complaining 램법 이 누워있는 애 왜 안살려? 안살리면 죽어야지 여기 아주 그냥 맛집이네 이 갈고리가 맛집이야 그냥 어? 램법 못하겠다 이거지 어? 너무 잘해서 히히 터램법 히히 으아 쓰리 램법 어? 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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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자 개구 에잇 미니 좀 아쉬우니까 실력으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죠? 너무 잘했는데 말이죠? 이苦 바로 보였죠? 바로! 빼꼼 숨었죠? 일로가서 일단 그리는 척 못본척 하는겁니다 연기하는거죠 발연기 그리고 잡아서야 털이 짧다 털이 짧다 헬니 헬니팔이 짧다 아 진짜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항상 계획처럼 안되지요 거기로 가 쭉쭉 가 쭉 가서 들어가 그렇지 지금이니 자 이제 진득하니 쫓아 가봅니다 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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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럼미 아니야 아니야 거긴 아니야 여기 일단 그려주고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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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하 램프옵 진짜 이건 뭐 게임 누가 보면 게임 시스템인줄 어 두번 때리면 그냥 바로 강종대야 흫흫흫 여기 방금 발 보였죠? 발 뒤꿈치 살짝 보였던거 같은데 아닌가 대바데라는 게임입니다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발전기 하나 돌렸구요 그걸로 할머니가 키가 작아가지고 옥수수 밭에 옥수수 밭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어 그걸 넘어 뛰어 넘어 뛰어 넘어어 야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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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돼도 않는 폭죽을 터뜨려? 이게 뭐야? 지나가는 행인 지나가는 행인 뭐였어 방금 위치 여깄쪄voice 자 하나씩 걸었죠 하나씩 걸었죠 하나씩 건 게 아니지? 한 명 내뽑했잖아 모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메꿔버려 없어요 혹시나 했는데 이러고 안 보이는데 가면은 또 온다? 신기하게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왜 구하자마자 때리면 왜 안 맞지? 시계는 아닌데? 진짜 무적 판정인가? 구하자마자 때리면? 뭐하냐 여기서? 아 거기 할미 땅 건드리지 마라 으아아아아아아아 라면 갔구요 이제 둘 둘 라마스 이놈이 씨끼데 옥수수 서리한다며 씨끼데 이 씨끼데 내가 어떻게 지은 옥수수농산데 두명 집중집중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밭에서 엄마 몰래 어 릭 으흥? 언제 켰대 어 저기 방금 흔들려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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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렁 받지롱 받지롱 으흥 짬푸 14번 14번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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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제가 아까 걸었어 14번친구 아까 저친구 우리 첨이였지 흐흫 전판이였지 흐흫 흐흫 아 헷갈렸어 전판이 너무 빨리 끝나가지구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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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치료했어 흐흫 절묘한데 와 어떻게 딱 도착하기 직전에 치료를 하냐 아이아이 안보여 거기는 판자가 없어요 거기로 가면 죽는데 어떻게 아나 흐흫 저 학교 다닐때 14번이였어요 흐흫 그럼 이제 저 14번을 박미예님이라고 부르겠어 이제 우리 미예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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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미애 친구 찾으러 갑시다 박미애 미애야 엄마야 니 친구 자살했다 야 너 개구 나가라고 죽어졌네 미애야 개구가 어디있을? 14번 미애야 개구 여있네 할머니 개구 찾았네 닫아버리지 개구 다쳤지 우리 미애 개구가 없네 이제 미애야 할미가 이제 나가는 물을 막을거에요 미애 미애 여기와서 열면 큰일나요 미애 겁나게 머네 근데 이런게 생겼어요 얼마전에 열쇠에 있으면 다시 따고 나갈 수 있어요 또 우리 미애 어디있나 미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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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이예요 우리 미에를 고위 보내드리면쇼 쓸데없이 한번 더 그려보면쇼 아이 좋아라 다리 너무 예뻐요 잘가라 미에이아 또 만나자 아 좋습니다 퀘스트 1일 퀘스트도 완료했구이염 퀘스트 1일 퀘스트